한국전통 문화중심 훨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어리시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농암 이현보의 사은서찰 고사입니다 네 농암 이현보는 연산군에게 바른말을 했다가 귀양살이도 했고 만년에는 퇴계선생과 버타면서 어부가 같은 시를 지으면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엔 연산군의 그 폭정을 보다 못해 고든 소리했다가 고초를 겪었죠 네네 그리고 중종시대에는 지방강으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었고요 특히 성주 목사 시절엔 임금이 호피를 하사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경상도 관찰사를 지인했던 농암 이현보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가를 알만한데요 네네 드물게 장수한 문신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네네 8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76세 때 지중추부사로 불렀지만 사양했고요 또 중종 이후 인종임금이 다시 벼슬을 내려 불렀지만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올린 그 사은의 편지 그때는요 사은의 전문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85년에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하면서 농암 이현보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신은 내 조종을 거쳐 벼슬을 했지만 직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은퇴할 나이를 넘어 76세야 고향 예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입고 돌아보건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정성은 깊지만 가을 해바라기인지라 어찌 국사를 돌볼 힘이 있겠습니까 네네 그 당시 보통 70세면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종임금이 붙들고 놔주질 않아서 76세에 겨우 은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고향 안동 예안으로 내려가서 퇴계선생과 시를 주고받으며 지낼 수 있었던 건데요 인종임금이 즉위하면서 다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가을날 해바라기라 했던 거죠 네 봄날같이 새 기운으로 서서 일할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인조대왕이 부르고 명종도 불러냈다는 거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팔순에도 국정을 볼 수 있으려니 믿었던 부분도 있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명종대왕도 한양으로 오시오 과인의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시오 했던 겁니다 이래 사양하는 이현보 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신은 예전 사람이 됐습니다 헌데 전하께서 열 줄에 칭찬하는 수차를 내리시고 거듭 일품의 직책을 더하여 부르시니 마른 보들에 꽃이 핀 격이오나 다만 늙은 말이니 어찌 힘껏 달려서 충성을 바칠 수 있으리까 네네 아까 사양하는 날로 자신은 가을 해바라기라 했었죠 일품의 벼슬을 받았으니 고멍에 꽃이 핀 격입니다 하지만 이현보는 그 정승벼슬을 거듭 사양하면서 늙은 말이 어찌 힘껏 달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단 하루라도 한양에 올라가서 정승벼슬을 하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현보는 깔끔하게 자신의 신변 정리를 하고 있네요 네네 가을 해바라기의 늙은 말입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더욱 현찰한 사람을 뽑아서 정사를 보길 원한다면서 예안땅에서 한양을 향해 비일며 추건을 올리겠다는 글로 마무리하는데요 네네 네 농암 이현보의 충전과 달간을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농암 이현보 사은편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준화의 노래로 시비가사 가운데서 어부사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달리는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올해 액땜을 미리 해두고 싶은 분 번호표 뽑아주세요 아 예예 1번이요 1번 아 저기요 올해 액땜 시켜주세요 아 네 혹시 아들이 대학 새내기인가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마에 써있던가요 대학 들어간 아들 액땜부터 해드릴까요 아니 아들이 지금 대학교에 있는데요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자 머리 숙이시고 잠깐이면 됩니다 자자 냄새 나나요 아니 이건 뭡니까 아니 이건 오물막걸리 아닙니까 대학 들어간 아들 대신 아버지가 액땜 하시겠다면서요 아니 오물막걸리고 김치막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우선 저부터요 아 네네 혹시 그럼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이거 신어주세요 아 네 이 등산을 말인가요 어디 아이고 아이고 신발이 작은데요 악자까지 신으세요 그래야 등산 액땜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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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여성 등산화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발이 그냥 뭉개지려고 하는데 액땜입니다 앞으로 등산 갔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등산화 바뀔 일 없을 거고요 등산 갔다가 쪼르르르 미끄러지거나 낙상할 일도 없을 겁니다 자 계속 액땜 들어갈까요 자 이거 잡숴주세요 아이고 예 저기요 등산화 벗고 먹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니 이걸 먹으라고요 아니 뭔데요 액땜입니다 뭐 아니면은 아들 대신 김칫국 막걸리로 머리를 감아보실 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꾹꾹 삼켜야 합니다 액땜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아이고 저기요 대체 이게 뭔데 아유 이렇게 쓰고 싶니까요 이 쓰고 신 익모초 소태 게살구 맛 보셨으니까 먹는 거 뒤탈 액땜한 겁니다 앞으로 자신있게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쓰죠 시고 아이고 아유 예 저 이제 액땜 끝난 거죠? 아 아닙니다 이 액땜을 해야 지갑을 지키는데요 올해 그냥 지갑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 괜찮겠어요? 어? 제 지갑 액땜도 해야 한다고요? 야 이거 꽉 닫아놨는데 네네 올해도 돈이 지갑에 눌러앉을 짬이 없이 나갈 것 같은데요 연말에 물 먹을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미리 먹을 건가요? 자 액땜입니다 물을 미리 먹자 자 얼굴 푹 담가주세요 예 아니 발 아프고 속 쓰리고 여기다 물 먹어보라고요 아이고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날 찼네 오복여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미리 고생한 걸 액땜한 걸로 치면서 위안 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대학 동아리에서 액땜한답시고 오물 막걸리를 붓는 거는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아주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럼요 폭력입니다 그럼요 네 어떻게 폭력이 액땜이 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전통이라며요 네 그렇게 생긴 억지 폭력 전통은요 얼른 바꿔야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onym 변니당 많아요 네 할레스벤 네 네 龔 네 這裡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TV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국악을 체험하는 한파우 소리체험관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조성됐습니다 소리체험관은 남원시내 한파우 유원지에 조성됐고 체험동과 숙박동, 관리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동은 남원의 농악과 함께 판소리, 민요를 비롯한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기업체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 공연장을 갖춰 다채로운 국악 공연이 가능합니다 한파우 소리체험관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중순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축물인 경복궁 경회루를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특별관람을 위해 개방합니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임금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유제를 지내는 등 국가적 행사 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접근이 제한됐던 경복궁 경회루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3, 40분간 진행됩니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 외국인은 전화 02-3700-3904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모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제외동포재단은 오는 7월과 8월 총 700여 명이 참가하는 2016 제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을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은 7박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부산, 광주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농어촌에서 숙박하며 전통 풍습을 접해보고 경기도 파주시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전거 평화대행진에도 참여합니다 제외동포재단은 오는 4월 18일까지 코리안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합니다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상설공연이 대전광역시에서 마련됩니다 대전무용문화재와 함께하는 토요 상설공연은 4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대전무용문화재 전수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2010년부터 열려온 토요 상설공연은 대전지역을 연고로 하는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을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살풀이 춤, 판소리 곡법, 판소리, 웃다리 농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전통예술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무용문화재 전수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2016년 상반기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강좌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상반기 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무료로 운영되며 유일별로 화각공예, 전통완초공예, 단청체험, 전통자수 등 총 9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강좌는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와 전수조교가 직접 진행하고 모집인원은 강좌별로 15명 내외입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수교육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공산농요와 국악명인들의 연주가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가 열립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가가 4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7호 공산농요 무대와 김일구명인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의 가야금 협주곡 춘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전합니다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053-606-61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행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월이 느리게 흐르는 섬인 완도 청산도에 유채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속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슬로우시티 완도 청산도 네 4월 한 달 동안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느림의 여유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청산도 그곳에 가면 유채꽃길 사이로 봄길을 걸으면서 심신을 아주 그냥 푹 쉬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하늘과 바다가 모두 푸르러 청산이라 불리는 섬인데요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이기도 한데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16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산도에서는요 느림은 행복이다 이런 주제로 천천히 봄길을 걸어보는 축제가 4월 한 달 내내 열리는데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는요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죠 네 그렇죠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노란 유채꽃과 푸른 청보리밭이 어우러진 그 길을 따라서 천천히 둘러보면서 따뜻한 봄볕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고요 네 시간이 멈추는 듯 한가한 어천 마을의 전경과 봄날의 한가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는요 11개 코스에 슬로우 길을 걸으면서 어천의 전통음식과 문화체험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월 둘째 주말인 9일은 영화 서편제 분위기에 맞춰서 명창과의 만남 무대에 국악인 남상일의 공연과 개그맨 김경규와 함께하는 그 얘기자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청산백리길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했고요 특히 11개 코스에 슬로우 길마다 색다른 재미를 더해줄 청산도 버스킹 공연도 마련했답니다 네 슬로우 길을 걷고 난 후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 조격체험도 선보이게 된다네요 거기다 청산도만의 독특한 농사법인 구둘장론도 찾아볼 수 있고요 네네 비탈진 산을 층층이 깎아서 넓적한 도를 이용해서 지형과 물을 과학적으로 활용한 청산도 전통 농법을 둘러보는 것도 각별한 체험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섬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며 느림의 여유를 찾아볼 전라남도 완도의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악디우입니다 4편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진도아리랑을 김명곤 오정혜의 소리로 전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심화의 원풀이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으로 온 심화 천강이를 만나보실까요? 한때 한양에서 토경이 무리에게 능멸을 당한 심화 천강이가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오자 토경이 편춘이 무리가 먼저 찾아가게 됐는데 여보게 편춘이 우리 낙산방 사람들이 말이야 이 천강이를 내쫓아야 한양에서 큰소리를 치는 거야 아이고 말이야 여보게 토경이 그래도 그 한양 시객들이 모인 자리도 약속됐고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이러면 에이 아니 왜 낙산방 사람들이 심화를 쫓았다 소문이 짠이 나면은 앞으로 한양 시객들 우리 눈치 깨나 봐야 할 거 아니야 편춘이 겁나는가 그러면은 빠지든가 이 사람은 이제 자자 천강이가 겁나겠는가 그래도 초대한 사람들이 뭐 뭐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먼저 초를 쳤다 해서 그 악소문 날까 봐 그렇지 초를 치기는 낙산방이 한양 매우맛을 먼저 보여줬다 앞으로 한양 출입해서 풍어를 읊을 작정이면은 낙산방을 넘어서라 경고를 보내는 거지 그래 그 어딘가 응응 저기가 천강이가 있다는 객사인가 아이고 여보게 토경이 저 그래도 말이여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 그 좋은 얼굴로 그 예전 천강이가 아니지 않은가 심화가 들었는데 이 심화는 무슨 얼아 죽을 심화 그놈이 어디서 시집 조가리 달달달달 외워서 따불대는 정도겠지 나오느라 나오느라 부결이 토경이 왔다 전하거나 아니 아니 이놈이 퍼선발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대없느냐 아니 부결이께서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크허이 이놈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내가 타고 온 명마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명마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눈으로 심화는 무슨 심화드냐 저라거라 내 명마를 못 알아보았으니 저를 하래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부결이 한마디면 한양 시객이고 풍류객이고 훅 날려버릴 수가 있어 저를 해 그 사람을 태운 말이 아니라 못하지요 그럼 이 말이 누구를 태웠더냐 남사를 태웠지요 남사니라 이 놈이 아주 미쳤구나 어찌해서 남산이냐 만약 부결이께서 남산이란 걸 아시면 물러가시겠습니까 뭐라 내가 남산이란 걸 알면 물러갈 것이냐고 뭐냐 그래 내가 어찌해서 남산인지 말해보거라 먹어라 예 말은 북으로 몽고까지 달릴 기상인데 배가 남산이라 낙산고개도 못 달려넘 누나 뭐 뭐라 배가 남산 이 놈이 아주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어허 그럼 달려보시오 낙산고개라도 달려서 넘어보란 말이오 흐흐 낙산고개를 달려보라 예 부결이 나리 보란듯이 무학재 오개를 넘고 임진나루 개성 송악산까지 한다름에 달려보십시오 명아 내가 장군이냐 난 부결이야 홍문관 부결이 허면 그 말을 북변의 장수에게 보내야지 어찌 남산을 짊어지게 하셨소이까 뭐 어허 명마야 하늘 마라 남산을 졌으니 종묘사직이 니 한 몸에 달렸다 하늘 말거라 이 놈이 감히 나를 남산 남산 내 이 놈이 어허 그리 소리치다 남산 곶간 열리면 어떡하시려고 그 옷을 보십시오 옷을 말입니다 저저저저저 여보라 아 여보게 변춘이 와소리 저놈 이불 이불 아 나를 다시 보려면은 한양시객들 모인 자리로 나오시죠 그럼 명마와 남산 찬탄가를 지어올리리다 뭐 뭐 명마와 남산 찬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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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변춘이 아니 왜 널 장수까지 가만히 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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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인데 아이고 아이고 토경이 잡으라고 인간주라 명마야 하늘 마라 춘사월에 기생 태우고 갑분하게 걸을 날 올 것이니 명마야 무겁다 하늘 마라 포경라리 저 마리 춘사월을 기다린답니다요 하하하하하 천원 저점 저놈 입줬다고 심아 심아 입줘먹으라고 또 네 신쾜동류 거문고산절을 김영재의 거문고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권 풍류국장 심화전 얘기 가운데 심화의 원프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한양으로 온 그 심화천강을 혼내주려고 갔던 부교리 토경. 예전 천강이로 덤볐다가 되치기 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리도 천강이를 무시하고 왕따를 놨던 토경이 그냥 남산만한 배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명마자랑을 말았어야죠. 북방을 달릴 말이 남산만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꼴이었으니 그 심하천강이가 그걸 비꼬아 노래한 거죠. 그렇죠. 그 일로 한양에 더욱 입소문이 난 심하천강이. 과연 한양 시객들이 모인 자유는 어떻게 될지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저울얘기입니다. 네. 저울의 계절이 다가왔지 싶네요. 한 보름 정도는 저울질 하느라 바쁠 거예요. 네. 그래요. 저울질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앞으로 보름가는 저울질로 바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네. 요새 저 사람 우리 지역 일꾼감이냐 아니냐 인물인가 아닌가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참 바쁜 시절이 지금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울 눈을 속이면 삼대가 망한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울 속일 작정으로 상대편 험담하고 없는 일 만들어 퍼뜨리고 그런 분들 미리 각오들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저울로 냉정하게 저울에 달아봐야 할 테고요. 제주 무속에 보면 저울로 사람의 보시공덕을 재는 초공본풀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가끔 제주도국에서 보이는 신화나 전설이 참 흥미로운데요. 제주 무속에 등장하는 저울은 사람 사람마다 살면서 나무류에 얼마나 공덕을 쌓았는가 저울로 재서 그 사람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주꽃 이 초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세나물 하진 하나는 일천기덕이 없어서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전세남은 중안병을 앓을 때 살려주십사. 비는 굿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천기덕이 없다는 말은요. 굿을 올리려고 하는데 굿을 할 때 쓰는 장구나 도구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빈손으로 굿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장구나 곧 도구들을 내려주십시오. 네. 그때 하늘의 옥황상제가 중안병을 앓는 사람이 평소에 남을 위해 쌓은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울에 재서 백근이 넘었다. 굿 도구를 내려줄 것이니 굿을 올려 소원을 빌거라.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저 하늘엔 그 사람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다는 저울과 또 공덕을 쌓았다면 그 공덕이 하늘 저울로 백근이 되는지 못 되는지 쟀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저울은 사람 사람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재는 그런 공덕 저울인 죄와 벌의 저울이 있었다는 거죠.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울은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면서 또 마음에 있어서는 양심의 기준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 시장 가서 어느 한 가게에서 저울을 속였다 싶으면 그 가게는요.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지탄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닌 마음속의 양심 거울 저울 지금이 선거철이니까 진짜 일꾼과 더 좋은 인물을 저울 줄하기 바쁜 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울 눈꿈을 속이면 상대가 망한다. 네. 인물을 재는 저울 눈꿈을 속이는 수단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소리도 저울 눈꿈을 속이는 짓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때 저 하늘에 있다는 그 공덕을 대는 거울을 빌려다 썼으면 싶습니다. 네. 저울을 빌려다가 저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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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을 위해 했던 일이 과연 하늘저울로 백근이 넘을 것인지 볼 수 있을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우리가 지닌 양심의 저울을 제대로 달아봐야 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요. 저울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 칠머리 당쿠 보존의 소리로 제주 칠머리 당쿠 가운데서 초공 본풀이 띄워드립니다. 억수나이 내렸다 떴다 하는 그 수상 비행기 시험 비행이니까 놀라지들 말라 그거요. 복총이 삼촌 네. 아니 그런께 진짜로 수상 비행기가 뜰거라 그거요. 몇 년째 수상 비행기 뜬다 뜬다 해놓고는 세월만 보냈는디 아무래도 또 허물 켜는 소리 같은디 아니요. 올 7월에는 수상 비행기가 뜨기로 혀다는기요. 그래서 나가 청풍회에 가봤는디 말이요. 그 수상 비행기도 들어와 있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도 잘 지어놨더랑께 뭐하마? 아 그럼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수상 비행기가 붕꽝 떠갖고 우리 동네 쪽으로 날아왔다가 돌아갔다가 그런다고 아이고 겁나게 시끄러울 거인디 아야야야 뭔 소리여 그쪽으로 관광객들 몰려오면 우덜 동네 쪽으로도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겄냐 아니 왜 마음에 안 드는겨 얼굴이 어찌 그려 솟아 씹는 것 같지 아 수상 비행기 알아서 하고 있지만은 아 이쪽 산이 높아도 겁나게 높은 산인디 왜 꼭 이쪽으로 그냥 방방 날아오냐고 저거 시험 비행할 때 본깨로 송아지도 팔쩍 뛰고 개다 그냥 꽝꽝 지도대고 그러더더만은 이게 속이 안 편하다는 신이 아뇨 그러한 데 무엇이가 좋아 억순아 시방은 시험 비행이니깨 그라지만은 저 송아지나 황소도 적응할게요 송아지랑 말 해봤소 무엇이 좋다고 마을 방송에다가 자랑이냐고 꽝 꽝 날아오면 나도 놀란단게 나도 근데 송아지고 닭이고 개들은 안 놀래것소 아니 아니 억순아 수상 비행장을 여는 말이여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덜 마을을 거쳐갈 것인게 마을 농산물도 팔아보고 어따 근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억순이 니는 송아지 삐알이 걱정인겨 시방 송아지 삥아리만 놀란게 아니라 나도 놀란단게 그네 아이고 안그래도 담에 마을사람들 수상 비행을 태워준다고 했음께 내 뜻이여 나가 심장 벌렁벌렁 흠시렁 뭐 땀씩 그걸 타요 글씨 안전이나 신경쓰라고 히요 꽝 꽝 놀래키지 말고 네 공연실왕 음원 중에서 푸사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가까운 곳에 수상 비행장 문을 연다죠 네 네 한편은 반갑고 또 한편은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게 안전한 건지 주변 마을에 피해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상 비행장을 서두르고 있는 곳이 청풍호가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라 합니다 네 네 제 지인 중에 관광여행 해설사가 있는데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가 국내 첫 수상 비행장으로 세 차례나 연기가 됐었답니다 그렇죠 올 7월에 문을 연다고 하네요 네 네 7월 1일부터 문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청풍 모노레일과 또 그린 케이블과 함께해서 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한강에서도 수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볼 수 있을 거란 말도 나오던데 그럼요 네 김영아 씨 말대로 관광보다는 안전이 먼저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상한골상사 뒤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oscope 아멘